지금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지금 접종을 12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.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 없고 좀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해서 한가할 때 가시도록 하고 이 고령자는 특히 거둥이 불편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편하게 가서 접종받고 오도록 하고 지금 10월 26일 다음 주부터는 62세에서 69세지 않습니까? 이분들도 좀 역시 고령자에 속하기 때문에 좀 미리 예약을 좀 느긋하게 하고 영어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질문이 고령자분들 만성병 환자들 백신 맞아야 되느냐 저는 안 맞아서 독감에 걸려서 중증 폐렴이나 기저질환 악화 사망 위험이 높고 매년 한 3천 명 정도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자층에서는 독감 백신을 받는 게 낫겠고 대신 독감 백신 맞으러 가실 때는 전날 숙면을 취하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에 옷을 좀 두텁게 껴있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따뜻한 물을 좀 준비해 보호병에 가지고 가셔서 수시로 마시면서 또 예약해서 느긋하게 가서 기다리는 일 없도록 그리고 젊은 분이 좀 모시고 가서 예약된 시간에 백신을 맞고 또 접종하고 한 30분 정도 아나필락시스가 없나 앉아서 좀 기다려서 느긋하게 식취하고 식사하고 수분 섭취하면서 또 편안하게 집에 오시고 이런 환경으로 좀 접종을 하면 이런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질병청과 같은 정부 당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런 사례에 대한 명쾌한 빠르고 신속하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검도 해서 원인을 좀 빨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17세 학생의 경우는 진짜 의아하고 더 고령자 사례와 달리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례도 좀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불안감도 해소되고 본래대로 신뢰를 회복해서 백신 접종 사업이 순조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